안녕하세요 오마이오입니다 뿌 안녕하세요 아 수분 크롬 사러 왔는데 어디 싸고 죽은거 없나? 필요한거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네 아 수분 크림 수분 크림 어 여깄다 오마이 수분 가득 크림 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? 어 네 제가 해도 되는데 한번 열으드리면 조금 떠서 보시면 이게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물속에 사는거와 똑같이 촉촉해질 수 있으세요? 오yorsun 오오오 진짜 촉촉하네요 지금 이거는 행사하고 있어서 혹시 오마이 형 멤버십 있으세요? 네 있어요 그러시면 15% 할인 들어가세요 와 그럼 당장 구매 바구니 드릴까요 아 네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수분크림 요즘 또 아이돌 화장이 유행이어서 아이돌 화장이요 네 최애아이 아 알아요 최애아이 아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최애아이 의상인데 무엇보다도 이 아이섀도를 사용하시면 아이돌 느낌 뿜뿜 내실 수 있으세요 우와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테스트요 어떡해요 우선 여기에 제가 메이크업을 쭉 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최애아이 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조금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여기에 우와 여기 아이섀도를 딱 요즘 핫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기에 이런 이런 느낌 이거 섞어서 이렇게 두 개 반짝이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아이섀도를 해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시죠 약간 핑크긴 핑크인데 약간 회색빛이 돌아서 튀지 않고 또 피부톤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 우리 반짝이는 아이돌인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교살에 랑 눈두덩이에 반짝이를 해줍니다 살짝 느낌 나죠 이제 아이돌 느낌 이 팔레트 하나로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사시면 완전 뽕뽑템이에요 뽕뽑템 우와 진짜 아이돌같이 예뻐졌다 반짝반짝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주세요 그러면 섀도우 하나 하시고 섀도우도 넣어주고 그런데 눈만 된다고 우리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우리 볼도 볼터치가 화사하게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이돌처럼 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섀도우랑 비슷한 톤의 블러셔를 사용해 주시면 볼터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이게 제형이 한번 눌러보시면 가루 날림이 없고 크림 타입이어서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착붙이에요 볼터치를 해보자면 이렇게 은은하게 아이돌 메이크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음 너무 상큼해졌어요 오 아이돌 되고 싶다 맞죠 아이돌 되고 싶으시죠 이거 하고 나가시면 길 가다가 막 쳐다보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어?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돌인가? 하면서 우와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은데 요것도 15% 할인 들어가시고 요거랑 두 개 같이 하시면 음 어 20%까지 할인 되시네요 그럼 저 할래요 주세요 그럼 2호로 하나 꺼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계산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잊으신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거요? 아이돌 화장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게 립이거든요 맞아요 아 립 하나 사려고 했는데 안그래도 정말 잘되셨네요 지금 아이돌 립이 1 플러스 1이세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좋아요?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사가셔서 나만 색상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이 있어야 할텐데 한번 테스트 해드리고 제가 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햇! 네 그럼 누구 오기 전에 테스트 한번 빨리 해주세요 요런 컬러가 있구요 이 색상 이 색상이 진짜 잘나가요 요런 발색 어떠세요? 오 좋은데요? 요 색상 이름이 앵두먹은 꽃이 가을을 만나 기쁨 가득 색상이네요 앵두먹은 꽃이 1 플러스 1이니까 또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요 색상은 이것도 잘나가요 하늘을 밝게 비추는 장미의 향기가 가시 하늘을 밝게.. 무슨 말이야? 요 색상도 테스트 해보면 요런 느낌으로 딱! 요런 느낌 오 색깔 예쁘다 약간 장미 컬러 맞아요 장미 색상인데 그럼 요렇게 두개 물건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? 네 봐주세요 제발 이스라 색상 제발 1 플러스 1 그럼 잠시만 구경하고 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! 네 총총총총 음 이번에도 용돈 다 쓰겠네 근데 여기 없는게 없네 우와 이런것도 있어 우와 이런것도 귀엽다 괜히 사고싶다 안되지 안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만 사고 나가자 고객님 다양이도 딱 한컬로 마지막 남은게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못살뻔했네 좋은 기회에 사셔서 다행이시구요 계산해드릴까요? 네 계산해드리면 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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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격이 올라가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애플페이 돼요? 안되세요 삼성페이만 되세요 아 그럼 카드할게요 카드 받았습니다 어 영수증이 안나오네 아 아 아 네 여기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리필 부탁드립니다 땡큐 스마트 영수증 확인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왕왕 휴 오늘도 용돈 다 썼네 아휴 그래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볼까? 신난다 섀도우부터 해보면 섀도우부터 해보면 샤라란 음 완전 반짝이 색깔 음 음 음 그 다음에 볼터치 슉슉슉슉슉 음 립 발라주면 슉슉슉슉슉슉 립까지 발라주면 완성 와 어때? 좀 달라진 것 같아? 오마이언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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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어 남반장이다 어 어 남변장 어 나 그냥 있는데 어 나도 스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지금 어 나간다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잘해볼까? 매우 편안한 마트코 굴곡군우 아이돌 뿌 어 비가 오고 난리야 어 진짜 어서오세요 우마이형입니다 뿌 어 비와서 다 젖었네 우산은 안파나 여기 우산이요 우산있죠 헷 여기요 우산 뿌 뭐 3만원 왜 이렇게 비싸 헉 고객님 이게 국내 생산에다가 품질인증까지 받은거여서 조금 비싸세요 헉 그렇게 좋은거까지 필요없는데 집에 우산 많단 말이야 또 안사긴 그렇고 어떡하지 그러시면요 헷 5만원 이상 구매시 이 우산을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고 있거든요 뿌 5만원? 사은품? 네 우산은 공짜 화장품도 구매하시고 피도 피하시고 일석이조 헉 헉 비가 너무 많이와서 막고가기도 그렇고 하 저 안그래도 숨은크림 사려고 했는데 그거 나 보여주세요 그럼 네 헉 헉 뭔가 진상의 냄새가 아니지 선입견을 가지면 안되지 뿌 응 이건 어떠세요 손님 이건 어떠세요 손님 이게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찾으세요 뿌 이거요? 발라볼게요 헉 헉 헉 헉 헉 베스트 제품 그렇게 막 바르면 안되는데 뿌 별로네 헉 헉 네 저 이런 체형 싫어해요 다른거 추든지 아님 나 카게 헉 안돼 엄청난 진상이 확실하다 헉 그러시면요 이거 수분 가득 충전 전 손님도 이거 사가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가셨거든요 이것도 발라보면 이건 괜찮네 이걸로 주세요 아 네 이걸로 드릴까요 아 나 5만원 채워야 되지? 네 손님 우산 얻으시려면 또 필요한 게 뭐 있었지? 요런 건 어떠세요 눈에 바르는 건데 15% 할인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네 그럼 틴트는 어떠세요 원 플러스 원인데 헬프 좋아요 한번 발라보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면요 발색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피부에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음 이런 상황에서 화내면 2류 웃으면 1류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이거 요 색깔 이게 참 고급스럽거든요 요런 느낌 마스크가 굉장히 고급스러우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바르시면 완전 도시 트렌드 인싸뇨 되시는 거예요 도시 인싸뇨? 네 이거 추세요 오늘 기분 풀렸네요 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산해 주세요 네 계산해 보자면 15% 할인 들어가시고 우산 서비스 네 딱 5만원 나오셨고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카드로 해주세요 3개월 네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 3개월 되셨습니다 스마트 영수증으로 발급 드렸고요 우산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돈 벌기 쉽지 않다 햇 뭐야 비가 안 오잖아 나 이 우산 사느냐고 5만원이나 썼는데 내 용돈 내 용돈 진짜 그래도 내가 오늘 산 거 돈 아까우니까 뽕 뽑아야지 화장 멋지게 하고 가면 오비키가 부러워하면서 깜짝 놀라겠지 야 오비키 어? 악마 박샌누나다 악마 박샌누나 야 오리온 너밖에 없어? 어 누나는 나갔는데 근데 악마 박샌누나 얼굴이 왜 그래? 왜? 내 얼굴이 좀 달라졌지? 화장품 사서 한 건데 응 너무 이상해 뭐? 지옥에서 온 것 같아 나 지옥 급식 먹고 왔어 캐캐캐 야 내가 이거 용돈 탓 알아서 산 건데 너 말 다 했어? 어? 어? 아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캐캐캐 야 오리온 너 이리 와 좋아 오늘도 신나게 고마이형 화장품 가게 노래하기 대성공 어? 히잇 으악 에어어 지저기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지투만 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 내낼 수 있어